안녕하십니까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우리 풍마이들 차례입니다 수능 준비, 수능 데뷔라는 말이 얼마나 부담감을 느끼게 하고 힘든 말인지 매년 장풍이가 우리 풍마이들을 보면서 느끼고 또 느끼고 또 느끼지만 힘든 과정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사람은 내 자신뿐이지요 그러니 생각을 한번 바꿔보자는 것 수능이라는 시험이 그냥 부담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의 어떤 역전의 기회일 수 있다 그러니 우리 한번 최선을 다해봅시다 후회 없이 정말 열심히 일을 악물고 자 그럼 지금부터 장풍이의 어떤 지구과학원 시그니처 강의인 개념 완성 지조력이 어떤 강좌인지 소개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능 공부의 시작을 앞두고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뭘까요? 바로 지난 수능 문제의 분석을 통해서 이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한번 같이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2학년도 수능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은 더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앞으로도 분명 지구과학원은 계속 어렵고 까다롭게 출제될 것이고요 그렇다면 이게 말도 안 되게 어렵게 나왔느냐 사실 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터무니없는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장풍이가 수능 해설 강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 개념 학습을 충실히 이해하고 사고력과 응용력 향상을 위해 연습을 꾸준히 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죠 꾸준히 한 풍만이 들이라면 좀 더 꼼꼼하게 풀어낼 수 있는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어렵다 불순응이다 라고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20문제 중에서 얘들아 이 문제는 확실히 맞췄다 야 이거는 검토도 필요 없어 이런 문제가 몇 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조금은 난이도가 어떤 정도 조절이 된 것 같은데 그런데 이런 문제들 얘들아 모두 자료 해석이 어렵고 그리고 쉬운 자료라도 보기 하나씩이 엄청 헷갈리기 때문에 명쾌하고 깔끔하게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자료 해석의 정확성이 떨어지기도 하고 찜찜한 기분으로 다음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풍만이들이 불안감과 부담감을 갖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 강해지면서 더 어렵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생각으로 수능 시험을 보게 되는 일이 더 이상 발생시키지 않기 위하여 장풍이는 작년과 다르게 장풍이의 역량을 좀 더 끌어올려서 기본 개념 이해와 자료 해석 능력을 고치시켜서 좀 더 진화된 지존력을 완성하게 됩니다 아주 꼼꼼하고 집요하게 우리 풍만이들 찜찜한 기분 따위는 없고 상쾌하고 맑고 자신있게 수능 문제를 풀어낼 수 있도록 장풍이나 같이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개념 완성 지존력은 바로 이제 N수생 그리고 현역 고3 학생들 그리고 여기에 더 수능 지구과학을 먼저 미리 공부해보고 싶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수강하면 됩니다 자 지존력은요 총 46강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주 3회에서 4회 업로드가 될 건데 아니 내가 열심히 열심히 찍어서 막 빨리빨리 업로드하여 3월 초에 완강이 될 예정입니다 봐봐 일주일에 5강씩 듣잖아 그러면 9주에 모두 완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꾸준하게 들어야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념 완성 지존력은요 수능 강의 중에서 가장 호흡이 길고 가장 중요한 개념 완성 강의입니다 먼저 용어를 암기하고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많이 우리가 그 이후에 사고력과 응용력 향상의 연습이 가능하다는 것 개념이 바로 서야지만이 그 이후의 단계인 뭐야? 문제풀이 이 문제풀이라던가 자료분석 등의 과정을 꼼꼼하게 탄탄하게 밟을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풍만이들이 이 지존력 개념 완성을 들어야 돼? 말아야 돼? 내가 고닥 2학년에 지구과학원 했잖아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능 대비를 위한 필수 강의인 지존력 그렇다면 이 지존력 강의 장풍의 어떤 강점이자 특징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지구과학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해가 지날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과학의 자료와 보기 해석이 헷갈리고 까다롭다고 해도 공부를 어렵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가 2022학년도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서 또다시 느끼게 된 것은 바로 기본 개념의 해석과 응용이 얼마나 중요한가였습니다 2023학년도 수능도 누가 더 기본 개념을 빈틈없이 잘 다져 두느냐에 싸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존력에서 장풍이는 쉬운 내용은 당연히 쉽게 그리고 어려운 내용일수록 더욱 쉽게 가르쳐 드릴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를 작년 수능 19번 문제가 있습니다 고지자기와 복각 부분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고지자기 이렇게 알면 이렇게 말만 들어서는 도대체 무슨 말이야? 고지 자기? 우리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 왜라는 의문점을 가지면 돼요 고지자기는 왜 나타나지? 왜 우린 고지자기를 이용해야만 하지? 왜 고지자기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는 건 뭐지? 수능에 출제되는 용어 하나하나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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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의문 속에서 기본 개념을 접근하게 된다면 좀 더 우리 풍만이들은 쉬운 이해가 될 것입니다 또한 장풍이는요 우리 풍만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고1 통합과 같이 어려워하는 단원의 내용이 다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밖에 없는 내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좀 더 풀어서 그리고 재미지게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장풍이의 어떤 강의 스펙트럼을 충분히 활용하는 것이 바로 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왜 자꾸 어렵게 공부하려고 하니? 그리고 우리 풍만이들 이거 첫술에 배부를 수 없어요 그냥 지존력 조금 공부하고 바로 만점이 되지 않는다? 그냥 그 만점을 바라보면서 공부하지 말고 우리 한 능금만이라도 올리너는 그리고 한 문제만이라도 더 맞추는 그 간절함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개념 이해를 한다는 것은 정말 기본적이고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내가 수업하다가 이런 적이 있습니다 우리 풍만이들에게 이해했니? 라고 물어보면 다 이해했대 사실 그게 이해한 거야 이해하는 척을 한 거지 그래서 내가 나와 나와서 한번 설명을 해봐 그러면 우리 풍만이들은 어떻게 한자로? 구현 동화를 해요 지구가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거기 지각이 있고요 지각 안에는 막 있어요 근데 아 딱딱해요 막 뭐 지구가 돌아요 어휴 왜 막 방글뱅을 돌아요 반짝반이 자세히 생각해보면 장풍이는 우리 풍만이들에게 이해를 도와주는 사람이고요 이해는 우리 풍만이들이 직접 해야 된다는 것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 인정하지 그럼 우리 풍만이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야? 아 그래 강의를 열심히 듣는 건 강의를 열심히 듣는 건 당연한 거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용어 암기입니다 그런 용어 암기가 되어야지 설명이 가능하고 그 설명이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면서 내가 이해되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구과학을 암기만 하는 거야? 무슨 소리야? 용어 암기는 이해를 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는 것 그런데 암기 참 중요한 건 알아요 알지만 야 이거 외워 무조건 외워라고 한다고 해서 외워지는 건 절대 아니지 암기에도 얘들아 다 기술이 필요한 거야 기술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아주 자연스럽게 용어 암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입식 암기가 아닌 이해식 암기로 장풍이는 강의를 할 것입니다 또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기보다는 예시를 하나 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하는 것 중에 큰 대단원, 삼단원의 우주라는 단원이 있어요 그 우주라는 단원이 참 어려워 왜냐면 용어들이 되게 어렵거든 그 중에서 HR2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외울 게 참 많아요 그 중에서도 얘들아 분광형이라는 게 있어요 분광형 분광형인데 그 분광형이 온도에 따라서 O형, B형, A형, F형, G, K, M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순서대로 외워야 되는데 그런데 얘들아 알파벳 어렵잖아 그래서 장풍이는 이렇게 외워요 오빠 개그맨 이런 것들 들으면 우리 풍마이들 어때? 손가락 오그라들고 발가락 오그라들면서 강의가 이렇게 유치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유치해라고 벌써 생각이 들었던 풍마이들 이게 시작된 거야 뭐가? 이미 머릿속에 암기가 시작된 거야 유치해! 오빠프 개그맨이 뭐야? 하면서 외워진 거야 억지야! 오빠프 개그맨! 하면서 외워진 거라고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 암기가 된 거야 봐봐! 분명히 수능장 가면 바로 생각난다 음성지원이 막 돼요 오빠프 개그맨! 생각이 날 겁니다 이건 뭐 수많은 선배 풍마이들의 간증이 있으니까 장풍이를 믿고 따라오면 암기는 쉬워집니다 암기가 필요해? 그럼 장풍이! 자 여기에 하나 더 매년 진화되는 장풍과학 장풍 지구과학입니다 장풍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바로 화려한 CG 이 장풍이의 화려한 CG를 이용한 세세한 설명이 들어갑니다 뭐 장풍하면 CG 뭐 알 거야 그죠? 모르는 풍마이들 대충 장풍이의 홈페이지에서 테스트 몇 개만 봐도 아 미친 편집 장풍이의 강의 스타일이 어떤지 CG가 얼마나 화려한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또 맛백이 필요하지 그치? 맛백이 필요하니깐 우리 편집팀의 실력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이 폭발해요! 우리 편집팀의 실력을 살짝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이 폭발해요! 갑자기 막 지칭이 막 쌓여요 공룡이 있는 시대로 중생 랩병!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하는지 알아? 수능 문제가 이젠 글로만 2차원적인 이해로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글로만 강의를 듣고 보고 책으로만 보고 이해하다 보면 사실 집중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고 더 큰 문제는 이 지구과학은 입체적인 이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 개념을 이해하는 데에 한계가 생긴다는 것이죠 이렇게 변화되는 수능 문제에서 까다로운 자료 해석과 보기 해석을 위해서 어떤 다양한 각도의 이해가 필요한 건 그래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 풍만이들 얘들아 강의를 보는 내내 눈을 감을 틈이 없도록 다이안간 CG를 이용해 우리 풍만이들 머릿속의 개념을 그냥 아주 그냥 때려 박아버릴 예정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를 바탕으로 수능장에서 떠올릴 수 있는 암기법까지 곁들여서 개념 이해와 완벽한 용어 암기가 가능한 강의 이것이 바로 지구과학의 지조력입니다 졸리지 않는 강의 처음부터 끝까지 집중해서 볼 수 있는 강의 이러한 강의로 우리 풍만이들의 수능 지구과학원의 실력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강의는 봤어요 그렇다면 이제 사용될 교재를 한번 살펴봅니다 자 지조력은 본교재와 필살기로 구성이 됩니다 본교재는 강의에서 활용되는 개념서고요 그리고 필살기는 부교재로서 필기노트입니다 자 그리고 필살기를 내가 장풍이가 직접 정리를 한 요약집이 나올 겁니다 이거는 지구력 체계 따로 제공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본교재의 내용을 살펴보면 너무나 당연한 얘기겠지만 뭐 2015 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모든 교과서를 분석해서 모든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자 지구과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알아야 되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부터 약간은 심화적인 내용 그리고 지역적인 내용까지 지조력이 모두 다 녹아 냈습니다 그리고 매년 항상 말하는 자료분석 자료분석을 얼마나 정확하고 빠르게 해내느냐가 바로 지구과학 고득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열쇠 포인트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장풍이가 자료분석 능력을 우리가 수시로 키울 수 있도록 교재 중간 중간 중간에 자료 집중 분석 코너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건 주요 내용과 관련된 자료의 분석 과정과 그리고 풀이 과정 등이 아주 자세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능 문제 모두 교과서를 기반으로 나오는 문제죠 그러므로 교과서에 나오는 필수 탐구 교과서 즉 교과서 탐구 분석 코너를 정리하면서 탐구와 관련된 문제에 대비할 있도록 탐구 활동까지 신경 써서 구성해 봤습니다 그리고 강의를 들어야지만이 이 교재가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복습이 가능하도록 장풍의 첨사까지 일일이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건 뭐 수능 전날까지 봐야 되는 지구과학의 바이블입니다 그렇다면 기본 개념을 정리했습니다 이제는 문제풀이로 가야 되겠지요 문제풀이는 대표 유형 분석과 실전 대비 문제로 구성이 됩니다 각 주제별로 대표 유형들의 문제들을 한 번씩 풀어보면서 장풍이가 그 관련된 개념도 같이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고요 대표 유형 분석을 마쳤다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중단원별로 실전 대비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우리가 중단원별로 한 번씩 끌어가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복습의 개념이지요 하지만 그 수능에 대한 기출 문제가 다양한 난이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풍의 자세한 문제풀이를 같이 한 번 곁들인다면 우리가 수능의 한 단계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문제가 부족하다고 느낀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력에서 기출 문제 및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모의고사 문제도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풍이도 얘들아 절대로 문제 수는 절대 놓고 걸리지 않아 지존역에서는 무조건 개념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 봐봐 사람마다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러면 공부하는 방법도 다 달라 그런데 우리 풍마이들은 어떻게 한다? 공부 잘하는 애들의 공부를 보면서 따라 하려고 합니다 아니야 나만의 공부 방법이 있어요 그리고 공부에는요 공부의 중심 공부의 정도가 있습니다 공부는 내가 스스로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꾸준하게 무식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냥 책만 보고 멀뚱멀뚱 바라보면 공부가 되겠냐 말이죠 잠만 오지 그래서 우리 필살기 장풍이랑 같이 필기하면서 원의 공부가 아니라 쌍방향 공부를 해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면서 필기도 해보면서 이해도 해보면서 그리고 거기에다가 굳은살이라고 하는 코너를 통해서 자신이 얼마나 잘 이해하고 암기를 했는지 표현을 해보면서 내 스스로 정리도 해보고 나만의 노트를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는 지구과학 1의 개념이 더 탄탄해질 것이고 이러한 내공들이 많이 쌓이면서 우리 풍마들은 한 등급 업 한 문제를 더 맞추면서 만점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지존역은 몇 개월만 듣고 그만 듣는 강의가 아니에요 지존역은 수능 전날까지 봐야 하는 그러한 강의입니다 왜? 기본 개념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우리 풍만이들 간절함이 기적을 만듭니다 우리 이 간절함이 우리 풍만이들 혼자가 아니라 장풍이랑 같이 공유를 할 것입니다 나는 우리 풍만이들이 정말 한 문제라도 더 맞췄음 하는 그 간절함 우리 풍만이들은 한 문제라도 더 맞아야 한다는 그 간절함 이 간절함으로 우린 기적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 그냥 남들이 하는 공부를 그냥 따라하는 공부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체가 되어서 나와 맞는 강의를 선택하고 공부 방법을 찾아서 우리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20대의 시작 좋은 기회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합시다 나 자신을 믿고 우리 힘차게 첫 발을 내딛어봅시다 우리 정말 후회 없이 장풍이도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우리 풍만이들을 끝까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냅시다 지금까지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이었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풍만이들 시작합시다 풍만이 포 에버 우리 풍만이 포장하게 됐습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